하이 소하하께서 우리 우리 딸 소하가 헤이진이랑 럭키강이랑 싸우면 누가 이기냐고 물어봐달래요 하하하하 소하는 지니언니 편인데 강이가 지니를 괴롭히는 것 같대요 진심 진지해요 라고 보내주셨으면 이거 진짜 진지하게 물어보는 것 같거든요 너무 진지하게 물어봐서 이걸 진짜로 누가 이겨요 누가 이기냐요 제가 생각할때는 제가 이기는데 그 이유가 오빠가 봐주는 것 같아요 약간 이런게 있거든요 그래서 강이가 항상 제가 고집 부르면 그래 니 하고싶은대로 해 약간 이렇게 좀 봐주는 편인 것 같아요 좀 봐주는 편이다 아무튼 일단은 결과가 중요한 거니까 지니가 이긴다 지니가 이긴다라고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들었던 너튜브 영상 뭐였나요 이거는 저희가 2019년에 뮤지컬을 했었거든요 그때 저희가 뮤지컬에서 입는 의상들을 공개하는 영상이에요 뮤지컬에서 입는 이런 드레스 그때 입었던 옷들을 출연할 때 입었던 옷들을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지니가 아이들의 눈과 귀를 또 사로잡는 비밀병기 그럼 비밀병기는 하트 귀걸이와 왕관인가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본인이 생각하시기에는 뭔가요? 어떤 거예요? 근데 보통 그런 악세사리들이 조금 중요한 것 같기는 해요 아무래도 원래 보통 이게 조금 집중력이 그렇게 길지 않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화려한 의상이라든가 이런 제스처들 그리고 표정이라든가 이런 말투 이런 것들이 조금 모여서 친구들의 집중을 조금 더 오래 시키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꿀팁이네요 진짜 또 질문이 왔어요 커피용경님께서 6살 지니언니 찐팬 민선이도 있어요 지니언니가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랑 제일 좋아하는 장난감이 뭔지 물어봐달래요 어떻게 나 막 친구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잖아 지금 이거 뭐예요 뭐예요?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 지니가 좋아하는 캐릭터는 약간 디즈니 공주들 캐릭터도 굉장히 좋아하고 저희 회사에 또 히어로 옷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다 좋아하시는 건데 그럼 히어로도 너무 좋아 그러니까 캐릭터들이 약간 저는 이렇게 능력을 쓰거나 이렇게 뚜렷하게 뭔가를 표현할 수 있는 것들 예를 들어 헐크는 힘이 세다 그렇죠 뭐 엘사는 얼음 마법을 한다 약간 이런 캐릭터들이 좋은 것 같아요 특색 있는 것들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저도 그런 캐릭터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장랑감도 그런 인형들을 좋아하시고 저는 인형도 좋아하는데 약간 보드게임도 좋아하고 만들기 특히 좋아해요 만들기 만들기하는 장난감이 굉장히 많거든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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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